안녕하세요 보스입니다 안녕하세요. 3살 아들 이현입니다 지금 엄마가 이거 참외를 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반씩 이렇게 잘라놨고요 야야야 먹먹지마 먹지마 여러분 지금 주도록 할게요 자 보스 자자자자자 아 먹어 저 좀 됐다 지금 보스가 맛있게 뜯고 있네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줬어요 소리가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소리가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아삭아삭 잘 먹네요 하나라서 그런가 너무 빨리 먹었는데 이걸 음 뭐야 벌써 다 먹었어?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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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봐봐 보스 보스 보스야 그 안에 흔적을 찾으러 들어가 버렸는데 다시 나왔네 보스 너 어디가 보스 야 보스 일로와 어 그래 그래 야 인사는 드려야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보스 일단 여기 좀 봐줘 봐봐 어 야 보스 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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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봐줘 봐 야 야 야 먹내라 이게 뭐 할 날아가지고 야 여러분들 정신이 없네 야야야야야야야야 보스 다 먹었으니까 이제 인사드릴게요 네 보스 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어 그래 네 좋은